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은 핵공격 경고가 아닙니다 반복 이것은 핵공격 경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국회가 함께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한 해군 함정 5척이 서해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착됐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대도시 서울을 침공할 몇 가지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공격이 상당히 임박할 것이므로 모든 시민은 침착해야 합니다 반복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공격이 매우 임박할 것이므로 모든 시민은 침착해야 합니다 This is not a nuclear attack warning Repeat, this is not a nuclear attack warning This is a warning message from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the National Assembly 5 North Korean naval vessels were spotted 100 miles away in the Yellow Sea We believed that the Supreme Lea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some greater plans to invade the metropolis of Seoul in the next few hours All citizens must remain Come as an attack will be fairly imminent in the next few hours Repeat, all citizens must remain Come as an attack will be very imminent in the next few hours 영화는 인류에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스포츠는 인류에게 열정이 만들어낸 각본 없는 드라마를 선물했으며 음악은 인류에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함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인류가 우리로 인해 더 큰 감동을 느끼고 각본 없는 드라마를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세상에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의 위대함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부터 자위리톨 뭘 고르지? 휘바 휘바 여기 휘바 휘바 핀란드 300%는 롯데 자위리톨이라네 핀란드 300%는 롯데 자위리톨이라네 핀란드 300% 롯데 자위리톨이라네 핀란드 300% 롯데 자위리톨이라네 핀란드 300% 롯데 자위리톨이라네 핀란드 300% 롯데 자위리톨이라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국회의 긴급경보입니다. 대규모 북한군이 서울로 향하는 연공을 침범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인프라가 크게 손상되어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민군은 명동, 익선동 한옥거리, 연남동, 홍대, 성수동, 동대문, 한남동, 이태원 일대에서 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구역의 모든 시민은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2개월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대피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심한 파편에 갇히지 않도록 일찍 출발하십시오.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되 서비스 동물만 공공보호소에 허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 누구도 북한군과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체포될 것입니다. 한국군과 경찰은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특수전 사령부, 스페셜 오페어 커맨드는 미군이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전쟁지역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대피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5분 후에 반복됩니다. 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5분 후에 반복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준비해 봅시다. 히스에서 시작eder. 그는 한국에서 전해서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노력했고 이것은 저의 전 Hughes forward. 아니요, 하지만 이 온라인인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